스타 가수들의 오페라 도전 오페라 스타 2012 손호영, 박지우, 박재현, 나나, 박기영, 김종석, 주희, 더원 진정한 오페라 스타의 자리를 거머쥔 최고의 1위는 누가 될 것인가 2012년 2월 10일 전 국민을 오페라 열풍으로 이끌 위대한 쇼가 시작된다 오페라 스타 2012 재단한 쇼가 시작된다 재단한 쇼가 시작된다 천벡이로 이끌 위대한 쇼가 시작된다